두 번째 회통입니다. 자, 두 번째 그물 당겨보겠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좋네요. 물이 많아야 고기도 많아요. 탄탄강 청년 오븐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파도가 치면 배가 지나간다고 물결치는 거 보세요. 이 그물을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기대감도 있고 뭐가 있어요? 참개 오늘은 쏘가리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참개만 들어가 있네요. 참개만 있습니다. 참개만 잡고기 잡으려면 저 벽 쪽으로 쳐야 돼요. 그래야 고기들이 저 가 쪽으로 모이는데 참개야 다? 참개 한 3kg는 잡겠습니다. 오늘 오우, 참개다. 참개 현재에만큼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 그물 자, 마지막 그물 농어 같은데요? 농어? 농어가 아닌가? 개구리, 북방 개구리도 들어가 있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참개 보세요. 아이고,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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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밟겠다, 잘못하면 야, 이러마 아기 영상 올려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